정관님 저는 그 세 번째 힌트였나요? LB그룹에서 딱 알아챘습니다. LB세미콘일 것 같은데 맞나요? 정관님.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궁금하게 한 다음에 종목을 딱 공개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이미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공급이 굉장히 못 따라간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가 차량 생산에 지연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가전제품, 노트북, 스마트폰까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특성상 정교한 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IT 반도체 보다 생산이 좀 더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차량용보다 IT 쪽이 공급을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점점점 희귀하게끔 지금 생산이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이와 관련주를 공략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으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LB 세미콘으로 좀 시크릿 공략주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2월까지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는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견주한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LG 디스플레이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3년 전부터 비메모리 투자 확대하겠다. 130조원 투자하겠다. 10년 동안 이렇게 좀 발표하면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면서요. 실적이 무려 6배 이상 급증을 보였고요. 반도체 빅사이클에 있어서 수혜가 굉장히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주사인 LB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자회사이자 사모펀드 운영사인 LB인베스트먼트가 예전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장하지 않았던 LB그룹들보다는 상장했던 유일하게 상장사인 LB세미콘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BTS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3배 이상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요. 국내 미국 상장이 가능한 회사들 몇 개가 제기되고 있고 국내 유망 기업들에 대한 투자한 벤처 회사들 굉장히 지금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국내 게임 업체를 인수하겠다 M&A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LB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또 유력하게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한 후보군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판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를 제작하고 있고요. CMOS 이미지 센서 이거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로 해서 범핑 및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펠리스에서 펠리스에서 설계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전반적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도체 후공정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해 볼 수 있어서요. 제가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400원의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4,000원에서 현재 가격에서부터 14,000원까지 충분히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제가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 손절가는 13,500원 짧게 설정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